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투자 투자를 지금 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누구나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획을 참 잘했네요. 여기에 중앙일보에 지금 통장에 천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제목을 참 역사적 저점 이거는 알아내기가 힘든 거죠. 아무리 신출 기묘한 여러분들 투자업계의 대가라도 설령 워렌 버핏도 역사적으로 가장 싼 시점을 찾아내기는 힘든 거죠. 이제 자산관리 전문가 사민이 쿡 찍어주는 투자 포인트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관심이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본인이 직접 자산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방송을 할 때는 방송에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관련된 그런 댓글도 많이 남기시고 우리가 맺고 끊는 게 명확해야 되면 시사를 할 때는 시사야 하고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선거하고 이렇게 딱 그냥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한참 방송을 여러분들 뭐죠 그냥 시사 문제를 하는데 계속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보시죠. 이 신영덕 wm투자전략부의 이사님이 조언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한 거를 딱 이렇게 천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 세 분이 조언하는 것 1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 세 분이 조언하는 것 10억 원을 투자하는 경우에 세 분이 조언하는 것을 정리했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분이 조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논평을 하겠습니다. 천만 원을 내가 지금 투자해야 되면 반도체 주식이나 빅테크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분위기고 당분간 it 성장주의 매력은 더욱 빛날 것이고 지난해 채치피트로 촉발된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시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주식이나 반도체 관련 주식이 향후에도 주도주 지시를 굳건히 다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다음 또 보시죠. 인공지능 성장성에 주목하고 거의 모든 일상의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등 매그니피 센터에 집중 투자하거나 반도체 섹터에만 투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좋을 것 같다. 국내 반도체 관련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포함된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다음 10억이 있으면 어떤 개를 투자하는 10억을 잇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10억을 가진 사람들은 인도가 유망하고 그리고 이제 10억처럼 큰 자산을 투자할 때는 분산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와 국내 반도체 인도 주식형 등 주식의 70% 한국 장기국제의 30%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분이 이제 김신영덕이라는 분입니다. 뭐 이게 참조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산관리 여러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이제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좋은 지난 4분기 성과를 발표한 다음에 반도체 주식도 많이 여러분들 가격이 올랐고 반도체 주식이 포함된 펀드 여러분들 가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이 옳은 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역사적 저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미래가 굉장히 밝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을 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싸다고 보시는 분하고 지금은 너무 비싸다고 하면 유망하긴 한데 어제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좋은 기업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목대균 씨가 여러분들 하시는 이 보시면 KGGI 자산운용의 이름들 직접 자산운용에 종사하시는 아주 베테랑이네요. 이분은 이제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게 되면 단일 종목에 모두 투자하는 것보다도 투자를 분산시키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투자하는 것이 좋고 미국의 ai 인프라 성장주의 90%인 9천만 원을 투자하고 남은 10%인은 천만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 투자를 천만 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희소성 때문이고 굉장히 밝게 보네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절반으로 하락하는 4월 반강기 전으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 반도체 분야하고 반도체 관련 주식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도적인 독점 성격이 강한 그런 빅테크라고 이라고 하죠. 그런 주식을 대부분 추천하네요. 지금 가격이 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볼 때 지금도 싼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각 회사에서 자산관리를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김남희 씨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하시는 분인데 지난해 챗GPT가 등장함이 시작된 인공지능 열풍이 올해도 뜨겁습니다. 지난 인정간 200% 이상 상승하며 AI 인기를 보유한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올해도 굉장히 밝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대부분 분들이 보시면 미국의 성장주 투자 이분은 좀 다르네요. 목대균이란 분은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권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이 가격이 올라 가지고 이분들 조언이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클라우드님이 아주 지금 너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를 팔고 나니 고부로 올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한 300불이나 400불에 파셨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재미있게 사는 거니까 재미있게 사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세계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거니까 투자 분야에 관심이 없는 분도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고 개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엊그제 제가 소개한 것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반도체 펀드가 smh etf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450불에 파셨네요. 클라우드님이 450불에 파셨으면 참 잘 파셨네요. 그래도 조금 450불에 파셨구나. 반도체 주식은 변동폭이 굉장히 크지만 아주 여러분들 참 재미나는 분야 가운데 하는 분야죠. 삼성전자가 참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선거방송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방송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고 선거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자주 소개하는 킹덤북스에서 나오고 김동주 박사가 쓰신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아주 여러분 잘 쓴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거부정 다룬 다섯 권 도둑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 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